안녕하세요. 조상철입니다. 아 저한테 친구 신청하셨구나. 제가 가만히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한 7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. 7년 만에. 2014년도에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하여튼 자매가 새롭고 반갑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 농장 이름은 금모레바닥입니다. 금모레바닥 어때요? 저 치유. 네. 저 치유입니다. 농장 이름은 금모레바닥입니다. 뭐 치유가 뭐냐면 제가 손이 저 치유고 또 딸이 초 치유인데 내가 말하냐면 저 치유 농장으로 전화하네요. 저 치유가 저 치유는 저 치유는 저 치유는 저 치유이라는 이름을 최대한 한 번 농산물은 기본으로 다닌다니는 도망간다니는 다닌다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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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ütün 다닌다니는 장바위원장, 장바위원장 장바위원장 혼돈하는 중 나는 그렇게 말해야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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